인간형 상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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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아씨 우리 판소리엔 다양한 인간형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격 저런 스타일 이런 개성 저런 캐릭터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이름표가 모자랄텐데요 네 그래서 적평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세워봤더니 와 자그마치 백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조조만 해도 백만 대군이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 많은 판소리 등장인물 중에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일태면 고급 식당에 가족과 식사하다 아이가 접시를 깨고 손가락을 약간 다쳤어요 이때 이런 흉기를 아이 앞에다도 보상해 판소리 등장인물 중에 그런 생때를 쓸 사람은 이분이죠 누구죠? 놀보 놀보밖에는 없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2캐럿짜리 다이아반지가 사라졌다 내 다이아반지를 찾아내라 해서 그냥 수영장물을 다 빼내고 난리쳤는데 우리 딸네 집에 반지애가 있네 그 능청 떠는 사람은? 판소리 주인공 중에 뺑파 아니겠어요? 뺑파 말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판소리 중에 누구하고 닮았을까요? 누구요? 싫다 불쾌하다 그래도 자꾸만 스킨쉽을 시도하는 사람은? 에이그 잘 아시면서 변학도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영아씨 이 세 사람 말고 또 흉골만한 그런 판소리 등장인물 또 있을까요? 왜요? 적벽과 등장인물이 백만 대군인데 별처럼 많죠 그러니까 놀보 뺑파 변학도 빼고 그 꼬집어주고 싶은 판소리 등장인물 그 애청자 여러분들 귀뚱해 주시면은 제가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강세가 배비장전도 포함해서 상상해 보면은 떠오르시죠? 네 상한골 상사디아 첫 곡 띄워드립니다 심청과 가운데서 뺑파의 그른 행실 나오는 대목을 김현수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심청과 가운데서 뺑파의 그른 행실 나오는 대목을 김현수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상한골 상사디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상황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응? 그 달인 오셨나? 아 달인이라니 소리꽝대가 달인을 찾는다고? 아 무슨 달인? 내가 이런 달인 저런 달인 다 만나봤는데 그 달인이 와야겠어 엘씨구 요새 소리꽝대 집안에 중고가 쌓였던데 중고 세탁기 중고 냉장고 중고 텔레비전 줄줄이 고장났구만 그쪽은 아직 견딜만요 나도 중고인데 막 버리면 되나? 아 그럼 무슨 달인을 찾는 건데 혹시 저 기부 달인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달인도 있었나? 기부 달인 하니까 눈이 그냥 확 뜨는 게 기다렸구만 아니 기부 달인이라면서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렇지 저기 그 냉골방에서 그 새우젓에 밥 먹고 산다는 그 할머니 말일세 헤헤 요새 그 새우젓 할머니한테 손길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아 그러니까 기부 달인한테 자기 대신 적선해 달라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우선 내 휴대폰으로 성일표하고 그 부탁할 생각이네 그러니까 그 혹시 재생 달인도 못 받는가? 재생 달인? 어 아 이 사람아 재생 타이어 쓰다가 차 넘어가 어허 이 사람 소리 꽝된 전철 타네 전철이 재생 타이어 쓰던가? 아니 그럼 뭘 재생하고 싶은데 재생 달인 소리야? 10주년 넘게 세워둔 가야금이 옆구리 터지고 등 터졌는데 이거 재생 안 되겄는가? 아 그거는 국악기 달인한테 가면은 될 일 아닌가? 이왕 재생한 김에 의리의리 외치다가 변심한 그 친구 의리 재생은 안 되겄는가? 그건 쇠주 한 잔이면 되겄구만 달인은 무슨 달인? 그럼 이왕 재생한 김에 주식 달인으로 몇백만 원 가지고 몇십억 벌었다는 그런 사람으로 재생시켜주면 안 되겄는가? 알씨 그 이제 그냥 꿈꾸는 광대로구만 아침밥 뭐 먹은겨? 여보게 철하니 아 왜? 그 재생 달인에게 부탁 하나만 해 주게나 왔다리 갔다리 말고 광대답게 재생할 거 그 하나만이 뭐야? 그 말 말일세 동편제 영화로 재생시켜주면 안 되겄는가? 씻어보세요 씻겨보세요 많고 많은 달인 중에 우리 것으로 신바람 내는 우리 것 달인들 어디에 계십니까요? 네 창부타령 띄워드렸죠? 지연화 전숙희 김영림 이춘희의 소리였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은 손길만 닿으면 중고를 쇄골로 부활시킨 만능수리 달인도 있고요 네 헌 가죽으로 명품 지갑이며 또 가방 만드는 가죽 수돈 달인 그리고 구두 수돈 달인도 묵묵히 찾아온 손님들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달인 중에는 반갑지 않은 달인도 있죠 있죠 마을 바꾸기 달인 갑질 달인 뇌물 달인 부실공사 달인 제가요 이래서 긍정의 달인이 못됐다니까요 아이고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제발 우리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우리 것 달인들 많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네 자 문자 들어왔습니다 6784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신청곡 어와 청춘 받아주시겠죠 이렇게 청해 주셨고요 아 8881님은 초란 선생님 정일 선생님 오늘도 함께합니다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신청곡 최진숙 선생님의 사례밭 아리랑 신청해요 얼씨구 하셨네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을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조선 성종의 현자 찾기 고사입니다 네 현자를 찾는 일은 능력이 있는데 묻혀 사는 인재들을 널리 등용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성종뿐 아니라 다른 여러 왕들도 널리 현자를 구하고 찾고 그랬었죠 혹시나 세상에 나오지 않으려는 묻혀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허성세월을 보낼까 염려했고요 네네 근데 성종이 현자를 구한다고 널리 알렸던 뜻이 조금은 남다른 점이 있었나 보군요 네 조선왕조실록 성종 13년인 1482년 6월조 기사에 보면 예로부터 임금이 왜 숨어있는 인물을 찾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을 찾아 등용했는지 자세히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실록 가사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진 군주는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함께 많은 공적을 이뤄나갔다 우리도 과거를 통해 선비를 뽑고 인재를 선발해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길이 있었지만 그래도 걸출한 재능을 지닌 채 시골구석이나 바위 굴에 묻혀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허니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숨은 인재를 찾도록 하라 네 비록 과거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한다지만 그래도 시골구석에 묻혀있는 뛰어난 인재가 있고 또 바위 굴 속에 사는 그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숨은 인재를 찾아내라는 것이고요 네 임금의 뜻이야 숨은 인재를 찾아내라고 하지만 막상 그 벼슬자리에 있는 관리들은 가만 혹시 내 자리가 흔들리는지 몰라 이러면서 그냥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성종은 아예 벼슬자리에 있는 고관들에게 그냥 앉아서 인물이 없다 없다 말고 찾아 나서라 또 어느 고장에 대단한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 찾아가 확인하고 그 이름이며 특별한 재능이 무언지 써내라고 그냥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성종 임금이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숨은 인재를 찾아낸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세상을 등지고 문지기 노릇을 한 자도 있었다 심지어 도살장에 일하면서 세상 일에 무심한 인재도 있었다 네 그러니 시장통을 뒤지고 도살장을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특출난 재주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종은요 심지어 술집을 전전하는 사람 중에도 뛰어난 재주를 숨긴 자들이 있다 이들도 찾아오라 이러면서 득달했네요 네 어디 그뿐인가요 창고지기로 일하는 사람 중에도 인재가 있다 더 시골 바위굴에 숨어 사는 사람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들도 찾아오라 네 역사 연표를 보면 성종 13년 5월에는요 일본에서 온 사신에게 팔만대장경 경판을 선물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만큼 여유 있게 외교도 펼쳤고 또 나라에는 큰 환란도 없는 때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해 초에는 두시현에도 출간해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사업도 활발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때 성종은 아니래서는 안 된다면서 널리 숨은 인재를 찾아올리라 했던 거죠 네 그해 손수녀와 같은 청백리가 공조판사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성종의 현자 찾기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담우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전화입니다 퇴계선생전 가운데서 퇴도 많은 안숙선의 소리 한승석의 북장단입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자 체험열차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오라이 탕탕 우리 아이들 탄 거죠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아 어린이집 보육교사님이군요 걱정 말고 어린이 칸으로 가시죠 자자 아유 안에서 수철 세니까는 그냥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 애 어딨어 아니 왜 말을 안 들어 너지? 아까 어디 갔어? 너 찾느라고? 응? 응? 삑삑 아우 아니 이 기차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훈육 중이잖아요 너 말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말을 안 들어? 너 때문에 내가 응? 삑삑 기차 아동보호모드로 자 아동보호모드로 주행 중입니다 아니지마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훈육 중이라는데 아동보호모드? 어허허 너 너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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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왜 이래? 아니 손만 울리면은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아동보호모드로 달리는데요 저 기적소리 울릴 때마다 그 자연스럽게 따라주시겠어요? 이봐요 여기는 내가 가르친다고요 참견 말고 비키세요 너 아까 나 달리기 시켰지? 어디 숨었다가 이제 나와? 어디를? 뽀뽀 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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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뭐야 이게 어린이 다시 보고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아니 내가 왜 이러는 건데 아 손만 올라가면 기적소리 울리거든요 아 얘는 훈육 좀 시켜야 한다니까요 어 너 선생님 말하는데 어디를 보고 있어 이게 정말 야 작은 별 삑삑 어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손 좀 올렸는데 왜 이래?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니 애들이 별은 무슨 별이야 정말 너마디야 너 어린이 다시 보고 뽀뽀뽀 반짝 반짝 작은 별 어 기자 스톱 얘들아 내려 내리라고 저 저 교사님 저 칸을 보세요 아이들이랑 보육교사 보육교사 아주 즐겁고 아주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잖아요 예예예 너 너 어딜 가 니가 해님 반이냐 안성 뽀뽀뽀삑 어린이 다시 해보고 뽀뽀뽀 아니 왜 이들 도망가 왜 네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 박예리의 노래였습니다 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가 충격을 주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믿고 맡겼던 부모들 얼마나 놀라고 불안했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철없는 아이들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때려서 가르쳐야 하는 건지 뭐 오늘도 아이들 데리고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이끄는 많은 보육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 마음 고생 얼마나 심하시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바꿨으면 합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산년불 김광숙의 소리입니다 네 1부 끝곡으로 산년불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지내불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했죠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먼저 유형별 대표 유물 25점을 선정한 뒤 재질별 보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보존처리가 완료된 노부 유물은 앞으로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울산 박물관이 올해 첫 토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토요 콘서트는 박물관을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마련됩니다. 이번 공연은 무브먼트 코리아를 주제로 1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퓨전 퍼포먼스 팀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이 함께합니다. 퓨전 탑 합주와 자유로운 노름판, 힙합과 비트박스 등 역동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민요회 본고장에서 흥겨운 경기 소리 한판이 벌어집니다. 2015 경기도국악당 신년음악회 가심이 1월 24일 오후 5시 경기도문화예전당 흥겨운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2015년 양의 해를 맞아 경기도립국악단 성악팀이 출연해 제비가, 금강산 타령, 노랫가락 등 경기민요와 가야금 병창, 그리고 새해 복을 짓는 굿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공연 예매는 경기도문화예전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한낮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커피콘서트의 올해 첫 무대로 국악앙상블 불새출의 도시풍류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소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국악앙상블 그룹 불새출은 이번 공연에서 풍류도시와 북청 등을 통해 신화위의 감성이 담긴 곡들을 선보입니다. 새로움과 익숙함이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불새출의 음악적 개성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티켓예매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복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복 옷장 공유 사업은 기증된 한복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마포구 토정로에 있는 삼개나루 좋은이웃 공유센터에서 120여 벌이 넘는 한복을 빌려주고 아동용 한복과 장신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여용 한복들은 마포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으로 한복 명인들의 손재주를 거쳐 재탄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전화 023153-832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인 전통문화상품을 공모합니다. 제3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공모전이 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목, 칠, 공예, 도자, 한지 등 분야에서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작품을 접수합니다. 전통문화상품 제작자 중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부조달 문화상품협회 다음 카페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함께 정부 대전청사 대회의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8.3도입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이었습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내 소릴 것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오늘 이 시간에는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고흥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관광도시를 내걸고 있는 고흥주시. 원래 옛 이름이 고만하루였잖아요. 네. 그렇죠. 고만하루는 금감가에 자리하고 있는 옛 강나루 이름이죠. 네. 네. 무성한 솔밭이 조성되어 있고요. 네. 바로 공주시 웅진동 북쪽을 휘감아 도는 강나루 솔밭인데요. 공주 십갱이 드는 명소기도 하죠. 네. 네. 그 고만하루 주변에 명승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다 보면 공주의 멋진 풍경과 역사며 전통과 만나게 되고요. 네. 거기다 고만하루 솔밭에서 연미산이 마주보이는 강 쪽으로 웅진 수신지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나라에서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 공주가 예전에 백지의 중심지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고만하루 솔밭 강변에 웅진단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곳에서 봄가을로 재향을 올렸고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땐 고유제를 올렸던 자리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공주 도처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역사 유산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관광도실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공주시는 공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유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보자. 올해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어보자 하고 나선 거고요. 네. 그래서 공주시는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천년 역사문화 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면서 앞으로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공주만의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잖아요. 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공산성을 특색 있게 정비하고요. 공주수촌리의 고분군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고요. 네.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세계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공주시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자는 뜻으로 웅진 백제 4대왕 숭루관도 세우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주 역사 인물 박물관도 건립하고요. 갑사 주변의 관광 자원도 확대해 나가면서 계룡산 도예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죠. 네. 그리고 동시에 공주 마곡사 주변과 부성산 지구를 연결하는 광역관광권 개발 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차에 중부권을 대표하는 관광중심도시로 나가겠다는 거죠. 네. 올해 공주시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틀을 다잡는 한 해로 설정하고요. 공주를 찾는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어서 중부권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올해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주의 역사문화 유산이 넉넉하니 앞으로 관광 스토리도 더 발굴해 가면서 선진영 관광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면 명품 관광도시가 되리라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역사문화 관광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공주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공주알이랑 나무네 외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유진사 전 얘기 가운데 전주 한지 시문답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유진사와 찬판이 시로 주고받은 얘기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유진사가 찬판 대감 앞에서 종이를 펴고 먼저 붓을 들었는데 아주 좋은 종이로구만 이 기완 전주 한지가 종이값을 하는지 봐야겠네 자 제목은 부절현과 불파혁일세 아 예 부절현은 끊어지지 않는 검은거 줄이요 불파혁은 찢겨지지 않는 가죽이란 말씀이시죠 그 유진사가 내게 달라는 끊어지지 않는 검은거는 어떤 검은건지 칼에도 찢기지 않을 가죽은 또 무슨 가죽인지 어디 말해보게 전주 한지가 기다리고 있구만 예 이라서 끊어지지 않는 검은거 줄을 줄까 한 곡조 타기 전에 마음부터 끊어지는 것을 누구라서 스스로 우는 자명고를 들어주랴 두리둥 울리기 전에 구멍난 북통인 것을 그 사람이라면은 줄 없는 검은거라도 울려버리라 북소리보다 먼저 사람소리 전할 자 누구이든가 아 예 저 이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라면 두 눈을 드리겠습니다 본대로 그대로 거짓 없이 말할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검은거 줄이겠지 아유 예 그 오늘을 어찌 한시라도 잊겠습니까 그 북통가죽이 찢겼다 해도 유진사의 눈이 내게 있으면은 그게 진실이오 사실일테고 아 예 전하에 서로 믿었다 조속으로 변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눈을 주겠다 했으니 믿으라는 소리 아닌가 예 앞으로 제가 본대로 말할 것입니다 저 유진사가 보고 있는 그 유진사 모습까지 말할 것입니다 양형고로 가게 성균관 유생들 기르는데 양형고 창고가 텅텅 빌 지경일세 그 창고가 빼면은 유생들이 떠날 것이고 나라의 일할 자들이 사라질 것이네 양형고 녹사로 가게나 아 예 아니까 선비들 그리고 유생들이 굽느냐 먹느냐 지켜보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자네 눈이 어떤 눈인지 양형고에서 어찌하나 볼 것이네 왜 서운헌다 이렇게 시작해서 장차의 나라의 창고를 지키는 일이 복짓는 일 중에 큰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걸세 가게나 허허 이거 참 평생 초과삼간에서 진사소리나 듣고 살 사람을 끌어주셨으니 어찌 헌눈을 팔겠습니까 그리하여 양형고 녹사가 된 그 유진사가 유생들 먹일 창고를 관리하며 지내는데 윤혹사 그 창고 열게 판관의 명이시네 쌀 열두 가마를 내야겠네 에? 아니 지금 남은 게 오십 가마도 안 되는데 열두 가마를 내라니 열두 가마를 들여와도 모자랄 일입니다 혹시 그 어디로 방출을 하겠지 에헤이 이 사람은 문을 열려면 열어 판관께서 열두 가마 빌려주고 열다섯 가마 받아온다 해자는가 자주 하는 일이네 어서 열게 못하지요 못해? 판관의 명을 어길 셈인가? 아니 그 양형고가 무슨 이자 놀이하는 창고입니까 그동안 판관이 빼내고 주부가 빼내고 아이고 해서 창고가 그 이지경 아닙니까 이지경이 빼내다니 아유 녹사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고 안 했는가 아 글쎄 여기 보십시오 유생들 먹을 게 한 달 반이면 바닥나는데 아 글쎄 한 달 안에 열다섯 가마 벌어온다잖아 응? 아 그리고 창고가 비었다 소리가 나면은 긴급 구호미가 들어올 것이고 응? 여보라 쌀가마를 꺼내보라 아 예예예 알겠어 내가 내 손으로 꺼내리다 저리 비키시오 아 아 자기가 꺼내겠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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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꺼내봐 아니 지금 뭐하는 건가 아니 지금 창고 안에서 문을 걸어잠근 건가 아유 녹사 문 빗장 열지 못할꼬 네 그동안 장부를 다 봤소이다 이런 식으로 빼내고 장부 조작하고 양형고 비었다 유생들 굽는다 해서 구호미 타오고 그 사이에 유생들은 죽을 먹고 이래서야 체감줄이 제대로 읽혀지겠습니까 여봐봐 판관을 모셔오거라 니놈이 판관 앞에서도 그리워나 한번 보자 아 어서 판관을 메셔오래도 네 춘영과 가운데서 신현맞이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폭력국장 유진사전에서는 그 전주 한지 시문답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유진사가 말한 그 끊어지지 않는 검은 곳줄은 결국 서로를 믿는 그 신뢰라는 뜻이었죠 네 그리고 칼로도 찢을 수 없는 가죽이라는 것도 역시 서로를 믿고 도움되는 의지를 말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눈을 준다는 뜻은 진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참판이 유진사를 알아보고 천거한 곳이 유생들 쌀창고 양현고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자리 아닌가요 네 미미하고 힘없는 지책이라 생각했던 그 자리에 천거한 그 깊은 뜻이 있었죠 네 네 그 창고를 지키지 못하면 장차 나라 창고도 못 지킬 것이다 네 바로 그 양현고의 부정과 비리를 보게 되는데요 자 내일 판관 앞에서 어찌 될 건지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강릉농학 찾아볼까요 네 지난해 농학이 유네스코 인류 무용문화유산에 등재돼서 전국 농학인들의 잔치가 한동안 이어졌었죠 네 그랬죠 농학인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고 또 우리 민속에 대한 자긍심도 한껏 높아졌죠 그럼요 오늘 찾아볼 강릉농학은 중요 무용문화재 제11-라호로 지정돼 있죠 네 강원도에서는 농학인들이 모여서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성원하고 돕겠다 나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릉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강릉농학을 배운 가족이 공연을 펼치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생활 속에 신명바람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강릉농학 정월 대보름에는 답교 농학이 펼쳐지고요 정처에는 걸국농학으로 나서고 또 농촌 일이 바쁜 농번기 때는요 김매기 김짜기 농학으로 전승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강릉농학 편성을 잠깐 볼까요 자 우선 농기수가 있고요 쇠납 상쇠 부쇠 삼쇠 그리고 징수 장고수 큰 북수 그다음에 소고수 법고수 무동 화동 이렇게 역할을 맡아 농학판을 벌이고 있죠 네네 예전에는 쇠제비하고 법고수는 벙거지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고가를 썼지만 요즘은 어깨에 올라탄 무동만 고가를 쓴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농학에서는 갖가지 농사짓는 동작들을 춤으로 엮어서 펼치는 농사풀이가 있는데요 요즘 강릉농학에서는 이 농사풀이 판꽃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네 판꽃을 보면은 멍성마리, 황덕꽃, 무동놀이, 고놀이, 진놀이, 농사풀이, 단동고리, 산동고리, 벚꽃춤, 열두발상모가 있는데요 네네 농사풀이가 주로 많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다른 농학하고 비교해보면 소고하고 법고가 서로 구별이 확실하고요 법고, 소고, 무동춤이 판꽃에 주를 이루고 있죠 네 강릉농학판의 대부분의 춤이 달리듯 추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빠른 농학으로 꼽히고 있다죠 네 농학판을 이리저리 달리듯 춤을 추기 때문에 아주 씩씩하고 활기찬 기상인데요 대신에 느긋느긋한 그 진멧이 아쉽다고 하겠죠 아참 저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강릉의 가족농학단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작은 편성으로도 선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강릉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정연수 씨 가족인데요 네 6살 그리고 4살 아들과 엄마 이렇게 넷이서 북, 장고, 꽹과리 그리고 열두발상모까지 돌리며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강릉의 농학이 이렇게 가족농학단을 만드는 역할을 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6살 아들이 농학을 그렇게 좋아해서 가족이 모두 농학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둘째 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강릉농학을 듣고 나와서 지금 갓 4살인데요 북을 두들기며 가족농학단 공연 다니고 있다지 뭔가요 네 속도가 빠르고 씩씩한 기상을 가진 강릉농학 네 그 오랜 민속놀이 전통을 이어서 생활 속에 더욱 가까이 신명을 내는 놀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중요무용문화제 제11-라호로 지정돼 있는 강릉농학 찾아봤습니다 네 강릉 단호제 가운데서 토너리 3호장을 강릉단호제 보존회의 연주로 함께 해봅니다 어미 아 그리도 날 보고 따고 먼 길을 찾아왔는디 어째케 그냥 보낸다요 아따 참말로 긍게 읍내 가서 그 남자 만나볼 작정인겨 아 글씨 남자고 여자고 안 본다고 했단께 그요 아니 그라믄 상자에 넣은 그거라도 전해달라는 뜻인겨 사람을 안 본 뒤 몇 땀씩 귀한 약초 한괄 죽었어 어메 아니 그란게 시방 싸는 것이 약초 한과요 상희언니 생각해서 싼 것인게 아따이냐 이래라 저래라 소리 말고 비켜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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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그 치자물에다가 오디가루 넣어갖고 만든 그 약초 한과는 말이요 설 명절 때 팔아볼라고 그런건디 와 막 김빠지게 미리 줘볼 자구야 아따메 한사람이라도 먹어보고 입소문 내주면 우리 동네 좋은 일이지 아 그라고 아깝소 약과 싸게 비켜봐요 상희언니 오자녀 아야야 이거 우들 동네 자랑인디 치자가 몸에 얼마나 좋은건디 아 그러니까 또 오디는 또 말할 수가 있는감 이 좋은걸 말이요 보이소 그 자기 억순이 시험해가 어이? 어이? 어이 뭐 왠정에 붙어 가가 궁시렁 대란 말이다 어이 뭐 시험 시험니? 어메 참말로 날 보고 억순이 시험니라고 보이소 그거 아니면 억순이 날 따라가가 잘 살긴데 아 와 옆에서 시험시 누르시가 아 마 나한테 갚을돈이 월매인지 알고 그런 소릴이요 당신 말이요 억순이 대불고 종처럼 부려먹을라고 그런거 나가 모를줄 알고 시방 워메 워메 아이고 그냥 삼촌도 그만하고 상희언니는 방에 들어가고 이러면 나아가 터져버린 땅끼 아 글씨 나한테 시험시 소리가 뭐시요 아야 억순아 그 저거한티 뭐 땀씨 귀한 약초 한갈을 싸줘 어 치자물이 아깝게 허허 아이고 마 하모 어 벅차이 당신이나 말 먹으라 아야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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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그 약골 나한테 던진겨 와 마 억순아 나 말리지 말아라 아 딱 그냥 삼촌 상희언니 에잇 그래라 한바탕 해보시오 서로 머리 잡고 싸우다가 정이 들수도 있을 텐께로 자자자 약과 무거감사 싸워보시오 뭐시오? 약과 무거감시롱 허허허 снова 참말로 저거랑 정들게 싸워보라고요 허허허 아이고 마 뭐라고 정들게 싸우라고 버이소 어디래그레그 퀘근끌노 어메 눈까소 마 네 추천과 가운데서 사랑가를 안숙선 조상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들려드릴게요. 금드렁 타령 최경만의 소리입니다. 네 금드렁 타령 최경만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이었습니다. 네 상악골 상다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년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드넓은 바다의 파수꾼 등대 국토의 최동단 독도에도 등대가 있습니다. 동도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독도 등대는 1954년에 첫 불을 밝혔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안전조업을 위해 그리고 일본의 잦은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독도 등대의 공식 명칭은 독도항로표지관리서인데요. 15미터 높이의 흰색 원형 콘크리트 건물인 독도 등대는 46킬로미터의 먼 곳까지 불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유임등대로 바뀐 이래 지금은 해양경비대가 지키고 있고 그 곁을 독도 갈매기와 태극기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독도 등대는 일반 등대와는 달리 우리 땅임을 알리고 지키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등대입니다. 2015년 올해도 독도 등대는 세찬 비바람과 파도를 마주하며 독도를 꿋꿋이 지킬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 독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섬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